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직대니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지난 주말에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울특별시장의 역사하고 맞춰서 정리를 했었죠.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각이 2020년 7월 14일. 어제 서울특별시장으로 연결식을 치렀었는데 가신길 편하게 가시고 근데 공교롭게 박원순 전시장의 바로 다음 컨텐츠가 참 또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인데 최근에 또 하루 차이로 떠나셨죠.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대장이었던 백선협 장군이 2020년 7월 10일 밤에 역사 속으로 떠나셨죠. 역사 속으로 퇴장을 하셨는데 향년 만 99세에 7개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 백선협 예비역 육군대장 그래서 오늘 PPT의 배경색깔은 국방색이에요. 국방색으로 준비를 했고요. 유의사항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향력이 큰 실제 역사적 인물을 다룬 컨텐츠고요. 현대사 인물인 만큼 개인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정치상향에 따라서 생각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정치상향은 중립이니까 특별히 지지한 지지정당 없으니까 뭐 이 점 숙지하세요. 뭐냐 그 빨간색깔의 그 정당들 특히 저한테 뭐라고 태클 걸지 마시길 그리고 분명히 영상의 댓글을 열어두면 지지성향에 따라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댓글은 닫을 거예요. 댓글은 닫을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백선협 장군이 1920년 11월 23일생 1920년 11월 23일 평화남도 강서군 강서면 더큰니 출생이었죠. 북한의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남보특별시 강서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0년 7월 10일 밤에 이제 운명하셔가지고 향년 99세 7개월 17일 네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만 7세 때 부친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약송 소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는 소학교라고 불렸죠. 그러다가 1930년대부터는 이제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어요. 근데 그 국민학교의 의미가 황국신민학교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1995년까지 써왔지. 그리고 1939년 3월에 평양사범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일본하고 학제를 똑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새학기가 4월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 우리는 일본보다 빨리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새학기를 3월에 시작하게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교직이 있었는데 1941년 12월 결국 만주국에 있는 봉천군관학교로 진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외를 졸업을 했고 근데 이 봉천군관학교는 이제 당시는 만주국 행정구역인 장춘에 있었던 2년제 군관학교고 이게 만주군관학교 4년제 학교로 바뀌는 학교예요. 참고로 다카키마사오라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 2개 출신이에요. 어쨌든 이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자무스 부대를 배치를 했는데 네 이 백선엽씨가 그 이 일본 당 군관학교 다닐 때 썼던 그 일본식 이름은 제가 못 찾았어요. 분명 일본의 군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창식이명을 했을 거라고 네 창식이명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간도특설대를 복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1943년에 전출돼서 간 거예요. 간도특설대는 1938년부터 당시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동북항일연군에서 동북항일연군 그리고 팔로군 소속 게릴라 부대들을 상대했던 군대들인데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사회지휘자들이 활동했던 부대예요. 뭐 김일성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만주지역 공상주의 계열의 항일 유격부대를 통합했던 군대가 동북항일연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군 이 게릴라 부대인 팔로군들을 좀 주로 상대를 했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간도특설대의 복무 이력이 있었던 주요 군인들은 친일 간민족 행위자로 분류가 됐어요. 김일성 등의 만주 빠치산 출신들은 1940년쯤에 동북항일연군에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만주국의 이 토벌작전을 견디다 못해서 아예 소련 영토인 연애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소련군대로 배족이 돼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백선엽씨가 이 김일성하고 싸웠을 가능성은 적어요. 자 여기서 좀 약간 제가 TMI로 얘기를 하자면 1940년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좀 몇 개 좀 찾아보면 일단은 간도참변하고 자유식 참변 그리고 신민부를 이끌던 백야 김좌진 장군이 암살당한 이후에 이제 만주에는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하고 독립군들밖에 안 남아요. 1930년에 김좌진 장군이 암살됐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때 이미 이제 상해로 가있었고 1932년에 윤봉길 의사가 루신공원에서 의거를 한 이후로 이제 화남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그 독립운동 세력들만 활동을 하게 되죠. 네. 장계석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됐는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하다가 근데 1945년 8월에 미국이 밴맨에 투하를 하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국내 진공작전을 실현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45년 9월에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개인자격으로 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백범 등은 이제 귀국해서 경교장에다가 임시정부 서울청사를 두고 활동을 해요. 음 서울청사 그런데요 문제는 이때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주의 세력들하고 대립을 하다 보니깐요 간도특설대 출신 군인들한테 특별히 페널티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 페널티를 줄 수가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그 간도특설대 출신 군인들을 그 뒷조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사회주의 세력하고 싸우는 게 더 급했거든. 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네 채팅창에 오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말고 네 제가 그 핫이슈 뜨면 너무 어그로 끌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핫이슈 선정 제일 마지막 시간을 조금 지나서 방송을 켰어요. 네 네 그쵸 그 만주국에서 사관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백선엽씨는 간도특설대의 복무 이력을 시인을 하기는 해요. 이제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각각 뭐 이제 서적들을 그 군 관련 서적들을 내거든요. 음 열심히 저술활동을 했는데 은퇴 이후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시인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규정 근거가 충분히 충분히 있죠.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인정하고 부끄럽다는 정도의 언급은 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죄한 적은 없어요. 음 근데 사실 그 간도특설대를 1943년에 합류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일성이 있었을 때 동북항일연군 이 세력들은 1940년대 초반에 이미 다 소련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김좌진 장군이 암살된 이후 만주에는 거의 사회주의 계열 세력만 남았었는데 참고로 그 단재도 단재는 대놓고 공산주의 활동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1930년대 만주에서 순국을 했는데 그 단재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민족주의 계열하고 약간 사회주의 계열하고 살짝 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다 소멸된 이후에 합류를 했고 이 백선엽씨는 대부분 팔루군 유격대 등의 중국 공산단계 빨치산하고 싸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발한 것이기 때문에 EJ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던 형국이었다. 하면서 몰라 자신도 분명 장교였을텐데 자신의 책임을 좀 약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어요. 어쨌든 일단은 그나마 욕을 좀 덜 먹은 건 그거예요. 다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하고는 달리 자신의 경력을 세탁 하진 않았어요. 근데 간도 특설대 출신 군인들이 자신의 경력들을 세탁 안해도 되는 상황이었어. 왜냐면 사회주의 세력하고 대립이 너무 커가지고 이때는 간도 특설대 이력이 반민족 행위라는 인식이 딱히 없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 간도 특설대는 중국 공산당 빨치산하고 싸웠다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는요. 이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좀 약간 좀 뭐냐 군인들을 좀 약간 갖고 논 것도 좀 있어요. 군인들을 어떻게 갖고 놀았냐면 세력들을 좀 밸런스를 맞춘다고 군에서 좀 약간 안력대결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중앙정부가 뭘 하는지를 신경을 못쓰게 만든 거야.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의명분 이라는 게 좀 필요하게 됐고 어쨌든 그 부분에서 백선엽씨는 자기네 저설에서 자기의 미화를 좀 많이 했어. 어쨌든 이 간도특설대에서 만주군에서 중2기급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이제 그 남포 출신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향의 인근 지역인 평양으로 돌아가서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지역 출신인 조만식의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 일해요. 근데 문제는요. 1945년 겨울에 이제 김일성이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만식 조만식 선생한테 저기 선생님 같이 월남 하시죠? 했는데 조만식 선생이 월남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월남 안 하고 조만식은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좀 시달리다가 죽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유족들이 조만식 선생의 머리카락하고 손톱 이런걸 좀 떼다가 그걸 가지고 월남을 해가지고 현재 남한의 조만식 선생의 무덤이 있어요. 음 어쨌든 근데 이때 이제 백선엽씨는 월남을 해요. 근데 이제 군 경력자잖아. 군 경력자다 보니까 당시 좀 그 장교들을 양성해야 되는 군사 영어학교에서 초기에는요. 그 군 기존 군 경력자들을요. 그냥 이름만 넣어놓고 한달만에 초기 멤버들은 졸업을 시켰대요. 그게 이제 국방경비대로 배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방경비대를 거쳐서 대한민국 국군이 돼요. 대한민국 국군이 된 다음에 이제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배정이 돼. 꽤 중요한 자리에 장교로 가죠. 근데 이 육군본부 정보국장 때 했던 일이 여순사건을 담당을 했어요. 공산군 게릴라를 소탕하고 주동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담당의 재판장이었어요. 참고로 이따가 좀 길게 얘기할 거지만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래요. 자 근데요 사실 이 간도특설대가요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되게 좀 아픈 손가락 이기도 해요. 이게 왜냐면 간도특설대 출신 중 다수가 대한민국 육군의 주요 창군 멤버들이야. 씁쓸하죠. 해군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게요. 해군은요. 그 우리나라 에 그 기존의 일본 해군 출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일본의 해군들은 그 그런 좀 약간 그 약간 혈통 이런 인식이 강해가지고 애초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군에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인천 상륙작전에 기여하는 손원일 제독이 그 손원일 제독은 일본의 해군 출신이 아니고요. 군 출신이 아니에요. 상선 사관 출신이었는데 상선 출신이었는데 그냥 바다 이력이 좀 있다고 해서 해군에 넣은 거야. 어쨌든 손원일 제독은 그래서 레전드가 되죠. 그리고 공군은요. 그 창군 구성원이 광복군 중국군 일본군 민간인 등등 되게 다양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청년 봤었죠.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우리나라 출신의 그런 그 뭐냐 비행 그 조종사들 그런 조종사들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청년의 그 실제 주인공 말고도요. 사실 그때 그 우리나라 그 공군 역사에 기여를 했었던 또 조종사들이 더 있어요. 참고로요. 제2대 공군 참모 총장이었던 최용덕 장군은 한국 광복군 출신의 공군이고요. 그리고 제6대 공군 참모 총장이었던 김신 장군은요. 여러분 백범의 둘째 아들이에요. 백범의 둘째 아들이 나중에 공군 참모 총장을 해요. 음 어쨌든 그래도 공군에서는 백범의 아들이 참모 총장을 하고 어쨌든 백범의 가문은 모범적인 가문이죠. 자 근데 그나마 백선엽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아는게 일본 군대에서 정말 갖고 오는 그런 가혹행이들 있죠. 똥군기 그런 똥군기를 최대한 좀 안 갖고 오려고 하긴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군대 문화는요. 그런 좀 일본에서 갖고 온 똥군기가 좀 너무 많아요. 음 어쨌든 하지만 그런 정치적 상황 등의 일부 정상을 참작을 한다고 해도 친일 반민족 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던 부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백선엽씨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래도 어른으로서의 예의는 갖춰준다는 취지에서 백선엽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선엽씨 역시 일정 부분에 과오와 책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좀